1.W, V, 들여 원소를 함유하는 합근강으로 610까지 고온경도를 유지하는 공구 재료는 1. 고속도강 2. 기어 절삭 가공 방법에서 창성법에 해당하는 것은 1. 호부에 의한 기어 가공 3. 밀링 절삭 방법 중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3. 상향 절삭은 절삭력이 상향으로 작용하여 가공물의 고정이 유리하다 4. 테일러의 원리에 맞게 제작되지 않아도 되는 게이지는 3. 테이퍼 게이지 5. 터릿 선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다수의 공구를 조합하여 동시에 순차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선반이다 6. 연삭기의 이송 방법이 아닌 것은 마그네틱 척 이동 방식 7. 선반에서 긴 가공물을 절삭할 경우 사용하는 방진구 중 이동 식 방진구는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가? 2. 세들 8. 머시닝 센터에서 드릴링 사이클에 사용되는 G- 코드로만 짝지어진 것은 4G- 73, G- 83, 9. 탭으로 암나사 가공작업 시 탭의 파손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탭 재질의 경도가 높은 경우 10. 다음 연삭습 돌 기호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3m 결합도 11. 랩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권신랩핑의 사용 용도는 초경질학금, 보송입 유리 등 특수재료에 널리 쓰인다 12. 측정자의 직선 또는 원호운동을 기계적으로 확대하여 그 움직임을 지침해 회전변이로 변환시켜 눈금으로 읽을 수 있는 측정기는 4. 다이얼 게이지 13. 다음 중 금속의 구멍작업 시 칩의 배출이 용이하고 가공정밀도가 가장 높은 드릴 아름 4. 트위스트 드릴 14. 밀링머신에서 사용하는 바이스 중 회전과 상하로 경사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은 15. 연삭작업에 관련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4. 연삭습 돌 덮개 설치보다는 작업자의 보안경 착용을 권장한다 16. 절삭공구 수명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절삭저항의 주분력이 절삭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여 동일할 경우 17. 드릴의 속도가 V, 지름이 일대, 드릴의 회전속을 구하는 식은 2. 18점 절삭제의 사용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2. 절삭저항의 증가 19. 다음 중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는 일사인 바 20점 밀링가공에서 일반적인 절삭속도 선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일거친 절삭에서는 절삭속도를 빠르게 한다 21점 기준치수가 50인 구멍기준 10기와 맞춤에서 구멍과 축의 공차값이 다음과 같을 때에 옳지 않은 것은 1. 최소 틈새는 .0형구이다 22점 호칭지름이 38인치이고 1인치 사이의 나사산이 16개인 유니파이 보통나사의 표시로 오른 것은 438-16UNC 23점 도면 재질란의 SPCC로 표시된 재료기호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2. 냉가나면 강관 및 강대 24점 그림에서 오른쪽에 구멍을 나타낸 것과 같이 측면도의 일부분만을 그리는 투상도의 명칭은 3. 국부 투상도 25점 다음 도면과 같은 데이턴 표적 도시기호의 의미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2. 선의 데이턴 표적 26점 현대 상해는 산업 구조의 거대화로 대량 생산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대량 생산화의 추세에서 기계 제도와 관련된 표준 규격의 방향으로 오른 것은 4. 국제 교류를 위한 통용 등 규격화 27점 가공으로 생신 커터의 줄무늬 방향의 기호를 기입한 그림의 투영면에 비스듬하게 이 방향으로 교차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호는 2. 28점 그림과 같이 제 3각 정투상도로 나타낸 정면도와 우측면도에 가장 적합한 평면도는 1. 29점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참고 취수를 나타내는 것은 1. 30점 다운 투상도 중 KS 제도 표준에 따라 가장 올바르게 작도된 투상도는 1. 31점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구멍 지름을 측정한 결과 10.1일 때 평행도 공차의 최대 허용치는 4.3 32점 취수 기입에 있어서 누진 취수 기입 방법으로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3. 33점 그림과 같은 도면에서 엘치스는 몇 밀리미터인가 3. 3340 34점 기어 제도에서 선의 사용법으로 틀린 것은 4. 내접 헬리컬 기어의 입줄 방향은 두 개에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35점 그림과 같은 등각 투상도에서 화살표 방향의 정면일 경우 삼각법으로 투상한 평면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36점 기계 제도에서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한 선은 4. 굵은 한 점 쇄선 37점 다운 중 구멍 기준식 억지 끼어맞춤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3510 H76 38점 구름 베어링의 안지름 번호에 대하여 베어링의 안지름 취수를 잘못 나타낸 것은 4. 안지름 번호 03- 안지름 18mm 39점 그림과 같이 용접 기호가 도시되었을 경우 그 의미로 오른 것은 2. 이면 용접이 있으며 표면 모두 평면 마감 처리한 V형 맞대기 용접 40점 빗줄 널링의 표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3. 축선에 대하여 현심로 엇갈리기에 일정한 간격으로 도시한다 41점 뜨임 취성을 방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원소는 1. 42.95%-5% 합금으로 연하고 코이닝 하기 쉬움으로 동전, 메달 등에 사용되는 황동의 종류는 4m 43.m의 주요 합금 조성으로 오른 것은 2- 개합금 44.-c 평행 상태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반응은 2. 편정 반응 45. 퀴삭강에서 피삭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원소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S46점 반도체 재료에 사용되는 주요 성금 원소는 2. 47점 다운 중 블랭킹 및 피어싱 펀치로 사용되는 금형 재료가 아닌 것은 4. SM15C 48점 주조 C주형의 냉금을 삽입하여 주물 표면을 급냉시킴으로써 백선화하고 병도를 증가시킨 네마모성 주철은 3. 7대 주철 49점 불변강의 종류가 아닌 것은 4. 스프링강 50점 성형 수축이 적고 성형 가공성이 양호한 열가소성 수지는 4. 폴리스티렌 수지 51.4m의 비틀린 모멘트를 받는 전동축의 지름은 양면 밀리미터인가 1. 70 52점 양쪽 기울기를 가진 코터에서 저절로 빠지지 않기 위한 자립 조건으로 오른 것은 1. 53점 용접 가공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열 영향에 의한 재료의 변질이 거의 없다 54점 그림과 같은 스프링 장치에서 각 스프링 상수일 40mcm, 2. 50mcm, 3. 60mcm이다 하중 방향의 처짐이 150mm일 때 작용하는 하중핀은 양며대는가 4. 243 55점 작용하중의 방향에 따른 베어링 분류 중에서 축선의 직각으로 작용하는 하중과 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사용하는 베어링은 3. 테이퍼 베어링 56점 회전 속도가 8m로 전동되는 평벨트 전동장치에서 가죽 벨트의 폭 두께 116mm, 8mm인 경우 최대 전달 동력은 약백인가은 2.5이며 원심력은 무시하고 벨트의 이음효율은 100%이다 20.47 57점 그림과 같은 블록 브레이크에서 막대 끝에 작용하는 조작력 F와 브레이크의 제동력 Q와의 관계식은 2. 58점 안지름 300mm, 내 앞에겐 cm이 작용하고 있는 실린더 커버를 12개의 볼트로 체결하려고 한다 볼트 1개에 작용하는 하중 W은 양며대는가 2. 5890 59점 응력 마이너스 변형물 선도에서 재료가 저하할 수 있는 최대의 응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4. 극한 강도 60점 다음 중 기어에서 이에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아닌 것은 1피치 원지름 61점 다음 중 OLED 디스플레이의 일반적인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CRT와 달리 발광 소자의 수명이 길어서 원인 현상과 같은 단점이 없다 61.IGS 파일 구조가 가지는 5가지 이 아닌 것은 4. 63점 그림과 같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 2형인 원이 있다 원 위에 점 P에서 접선의 방정식으로 오른 것은 1. 2 플러스 2형 64점 제시된 단면 곡선을 안내 곡선에 따라 이동하면서 생기는 궤적을 나타낸 공면은 2. 스윗 공면 65점 솔리드 모델링에서 모델링 결과 알 수 있는 물리적 성질이 아닌 것은 3. 비틀린 모멘트 66점 와이어 프레임 모델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 4. 은선 제거가 가능하다 67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3D 영상 정보를 화면상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의 3D 좌표가 2D 좌표 정보로 변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3D 영상에 대한 좌표 정보를 2D 평면 좌표로 변환해 주는 것을 부 무엇이라 하는가 3. 투영 변환 68점 다음 중 프린터의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dpi의 원어온 4. 69.2 차원 평면에서 3 플러스 사인 직선에 직교하면서 점인 지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1- 플러스 2 70점 컴퓨터를 이용한 형상 모델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중 틀린 것은 3. 3차원 모델링 및 설계는 현실감 있는 3차원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지만 물리적 모델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71점 주어진 물체를 윈도우에 디스플레이 할 때 윈도우 내에 포함되는 부분만을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2차원 절단 코엔 마이너스 서더랜드 알고리즘은 윈도우를 포함한 2차원 평면을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을 비트 스트링으로 표현한다 모든 영역을 최소 비트수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코드의 길이는 2. 4- 비트 72. CAD 모델링 방법 중 형상 구속 조건과 치수 조건을 이용하여 형태를 모델링하는 방식은 2mm 73. 다음 중 배지어 공면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공면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74. 다음 모델링 기법 중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공정 계획에 가장 적합한 모델링 기법은 1 특징 형상 모델링 75. 솔리드 모델링 방법 중 csg 방식과 비교할 때 b- 방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3 3면도 표시도 전개도의 작성이 용이하다 76. 다음 중 간지름이 3이고 중심점이 인원의 방정식은 4 2- 2 플러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0 77점 일반적인 CAD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3원 타원 호물선과 같은 원추 곡선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79.2 차원 평면에서 원을 정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3 두기의 접선으로 정의 80점 무산기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 레지스터의 일정으로 산술연산 혹은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이다 80.2 차원의 자동차 85.2 차원의 영양은